켈러웨이 골프는 전세계의 모든 골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퍼포먼스와 일관성을 가진 골프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제조공정을 통해 완성된 제품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거쳐 출고되죠. 생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800가지 이상의 변수를 꼼꼼히 관찰하고 무려 150회가 넘는 품질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볼이 동일한 특성과 외형,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품질검사 중 첫 번째 공정은 코어가 될 고무를 혼합하는 일입니다. 코어는 골프볼의 엔진과도 같죠. 엔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갖춘 고무만이 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무 가공 분석기로 코어의 변형률 반응을 계측하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비중계로 비중을 확인하며 테스트 기계로 압축 강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킨 고무만이 코어가 될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고무는 코어가 되기 위한 성형 과정에 돌입합니다. 최고의 코어를 만들기 위해 성형된 코어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이와 같은 모든 생산 과정은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관리됩니다. 모든 코어에는 고품질의 고무가 사용됩니다. 성형된 코어를 몰딩하고 일정한 크기로 다듬은 뒤 크기와 무게, 비중, 압축 강도, 탄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검사하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코어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각 공정 단계마다 반복되고 숙련된 엔지니어의 검수를 거칩니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맞춰진 최고의 코어만이 켈러웨이의 골프볼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켈러웨이만의 3D 엑스레이 검수는 듀얼 코어에서도 볼의 중심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볼 내부의 층, 즉 맨틀은 하이스피드 인젝션 몰딩으로 제작됩니다. 고성능의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입힌 후 표본을 초음파 수위계로 검사하죠. 그 결과 모든 볼이 동일한 맨틀 두께를 가짐으로써 일관된 스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버가 씌워지기 전 크기와 모양, 편심률 등을 측정하여 작은 결함도 없도록 체크합니다. 이때 듀얼 코어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엑스레이 장비와 분석표가 사용되죠. 켈러웨이의 고성능 골프볼 커버는 열 가소성 우레탄으로 만들어집니다. 독자적인 인젝션 몰딩과 상호 결합 기술이 사용되는데 특히 인젝션 몰딩 머신의 비전 시스템은 모든 골프볼에 우레탄 커버를 동일한 두께로 씌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샘플 제품의 단면을 잘라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커버 두께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료 마감 전까지 외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고속 비전 시스템으로 결합 유물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페인팅 과정에서는 모든 볼의 페인트 무게와 도색 상태를 확인합니다. 페인트 두께를 점검하여 볼의 공기역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스핀 퍼포먼스를 위해 커버의 경도를 확인하죠. 볼이 완성된 후에도 크기와 무게, 압축 상태 등을 검사하여 우리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지 확인합니다. 퍼포먼스 체크를 위해 3D 스캐너가 사용되고 실내 검사장에서는 초속 측정을 통해 공기역학적 수치와 스핀 양을 측정하죠. 우리는 골프볼에 있어서 일관된 퍼포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골프볼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수많은 품질 검사는 전 세계 모든 골퍼들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